SBS가 동해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찾아가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어제 울진기독교연합회사나 산불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울진제일교회를 방문해 울진기독교연합회 측에 산불피해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기부금 4,258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SBS 김진호 사장과 울진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은 이번 산불로 전소된 소산나 교회와 사계교회 현장을 찾아 단임 목사와 피해 가정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